켄이의 신호를 찾았습니다 켄이의 신호를 찾았대요 아우 다 젖었어 가죽옷이라 물 묻으면 겁나게 냄새날텐데 아 나 탁월할거 없니? 뛰어가야돼? 아 힘들어 잠깐만 자 여기 바로 있네요 야 이거 확실히 주변에 마킹하는게 아니라 갖다주는거 같긴해요 그냥 주변에 놓고 가는거 같애 가..가..뭐야 가지고오면은 좀 안되니까 오 뭐야뭐야야야 야 이거 박차감 넘치는데 이렇게 운전하니까 야 속도감이 대..대..대박인데? 운전은 잘 안되지만 plag a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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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忍으로 가야되네 아 이거 춘위 가야되네 아카드위ends soul 저기 춤버 가야되네 임신했나? 희망은 부지런거 쓸데없는 말들 자 가보도록 하죠 희망은 부지런거 쟤가 폰이야? 뭐? 자 자 야동소설가 어... 그냥 가서 해킹하면 안되나? 근데 켄이란 애가 그냥 이런식으로 해놓진 않았을텐데 그죠? 그냥 이렇게 쉽게 해놓진 않았겠지 어 뭐야 리셋코드를 찾아내려 찾는거야 뭐 어 저기있다 선착장 직원 어 어 데드색 일당이다 근데 어떻게 저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지? 데드색 일당인데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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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워 터져가지고 애들 다 넘어갔다 어 저기 자 자 자 비밀상황으로 되설정했어요 자 다시 자 다시 아 아 아 아 아 범위 맛있어 그러시니까 존경 dos 아 어색 에요 아 내가 정말 예예예 바로 찾은 것도 근데 신기하지 원래대로라면은 찾는 것도 어려워야 됐을텐데 뭐 지금 뭐 찾은 건 아니지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유 내가 운전이 원래 잘하는데 꼬루꼬루 아니야 아유 표지판도 없애고 얘가 저거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만데 어? 잠시만 거기다 온게 아닌데? 지나가고 있는데? 야아 덜컹거리는 거 표현 잘해놨네 저거 사용이군요 이건 들어가야되는거야 어 들어가려면 해킹해야돼 저 카메라 저 카메라 이쪽으로 연결돼서 뭐야 이쪽으로 연결돼서 저 카메라 어? 얘 얘 한거잖아 어 그래 이거 자 해제 어 어 저 어떻게 어떻게 해? 어 저 어떻게 해? 저 어떻게 해? 어 아래에 있는데? 지하쪽에 있는데? 지하쪽에 있는데? 여기 들어갈 수 있나? 아 아 저기 밑으로 내려간데가 있구나 아 여기 있군요 아 근데 제 카메라 제 카메라 해제 일단 이건 해제했구요 여기 들어 잠깐만 이게 지금 해제가 안된건데 이 구쪽 이쪽 이쪽 저쪽 요쪽 이거 올라가서 뭘 해야되나?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왔어요 어 잠깐만 아니잖아 여기 열려면 저기도 지금 해제를 해야되는데 이쪽으로 가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봐야되는데? 저 유리 위로 위로 올라가서 봐야되는데? 진짜로? 이쪽으로 못가는거같애 아니 스 이 쪽으로도 못가가잖아 야 여기 올라가서 저 계단을 이용해야되는구나 야 여기 그냥 쉽게 들어가겠는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? 저 안테나 해킹